어머, 안 돼 안녕하세요 어, 세연 누나 아우, 잘한다, 잘 왔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우, 세상에 이게 웬일이니 네가 내 조카라니 아우, 기태 오빠가 그렇게 이뻐하다니 피가 땡겨서 그랬던 거야 죄송하지만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나? 어머, 그냥 경희가 부르던대로 불러 고모, 고모라고 불러 네 짠, 진공 왔습니다 우와,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축하합니다 새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새해 세연이 유학, 난 찬성 무조건 찬성 나도 찬성 나는 완전 찬성 축하해 잘 가 지고생 우리 집에 부르던데 영어 잘해야지 아이고지 아이고지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이고, 내 새끼 공이 왔어 아이고, 학교는 왜 안 갔어? 개교기념 아유 아버지 저희 집 보일러가 말썽이에요 갑자기 안 돌아가 뜯어서 봐야 된다는데 공사가 클 거래요 그동안 저희 여기서 좀 지낼게요 할부지 나 올백 맞았어 아 그래?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노래도 불러드릴게요 잘될 거야 아유 아침부터 무슨 술을 드셔요 식사를 하셔야지 그래 그래 잘 될 거야 어두운 밤 지나가고 취임식은 당분간 연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공식 일정은 오늘 오후 3시 임원회의부터입니다 그보다 내 생모 찾는 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? 믿을만한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경혜를 만나봐야겠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박수란 씨 행방 곧 소식 올 겁니다 내가 무혐의로 풀려난 건 어쨌든 경혜가 움직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 경혜에게 딱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